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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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효자손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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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옷을 긁어봐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효자손은 어디합니까? 긁어봐 긁어봐 게 그런 것도 써나민 턱 허개그자 홍고치지렁 나도 땅 들렁쓰민조추 아방영범이 미식어영 미식어헤나미 이래착 저래착 저래 아이고 나중먼저고 이래 옷을 긁어버리느니깐 이거 좀 공혜영 그저 쓰레저넘이 노성 아이고 그뒤 저 경대 아래영 어디영영 베리에 봅사게 그게 없이던데 아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니? 아이고 미식어민 턱하게 이래 영 없사게 아이고 몽고먹 아고서 우회게 우회 아이고 우회나마나 아이고 몽고몽도 그저 빅빅하지마랑 옷을 저 모욕탕 강떼도 밀고 등어리도 밀고 그 이사주 아이고 아이고 요새 때미는 사람이 어딨나? 물만 끄자 지창살러불고 개나저나 저 텔레비를 봐봐 아니 돈더리 남아 도람신가 난 원 저거에 놈이 전화에 문자에 사길 당햄떼느니 난 원 저 줄걸도 멍텅해지 가원 난 원 멍텅어영 긍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 사람이 어떤 일라고 이를 당해져넘은 참 부신의 홀린거 문양으로 인역도 모르게 긍허행들 아이고 이거 떨먹고 허영햄쥬 요새는 드러분한 그 저 그 미식업과 전나들 그런 그 사기치먹 놈 그 을큰하게 놈 가심 아프게 그 죄받을 짓하는 사람들도 양 이젠 옛날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예 불민기 사람들 이젠 다 이제 그 수법을 알아노난 그 수법으로 하지 아니여 이영 이젠 더 크게 소강 넘어가게 양 연구더를 어떤 희음사 신광 참 긍허연 이것도 연날담째 아니여기 해 놓은 또 덜 쏘감짐 임숙이기 연구고 방법이고 공껏 덜을 좋아해 놓으니 미식어 당첨됐어요 미식어 누르세요 어민 정신의 시절 눌러놓으란 그거고 어이 인형 두개 자라왕 순덕이 하방 납치 대신한 돈 보내요 하면 돈 보낼거라 아이고 그냥 도랑 삽서 공예불쿠닥이 그저 도랑 사라지걸랑 삽서 말을 명할거냐 진짜로 그 난 그것도 아이고 드러분한 저 사무장도 자꾸 그저 동네 어른들 만나주고 나신더라도 몇 번 아이고 삼촌 몰른디서 전화가 오나 미식어 눌룹서 영험인 어들이 돈을 보냅서 영험인 그거 절대 보내준 말고 저 또 나라에서 미식어 형 알아보겠네 형 통장 번호나 미신 인역 저 주민번호나 골라내도 그 허물어 고민 안이 되고 사무장 자꾸 그저 동네에서 만나지민 그거 저 사기당하지 아니여기 동네 어른들 신디 곱고 커여도 양 말 들어보난 이건 늑신네들만 당하는 일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이거 그 순간 영이 형 당황하여 어떤 어떤 거 당 보면 그저 인역 통장에 이신 돈 톡 크게 헤어먹어버리고 아이고 전 그 죄받을 사람들 그거 헐를러성 그거 그거 험헝 놈신디 사기치는 그 사람들 양 양 얼굴이나 난 홈번 바시민주 구그라 게 어느 간이 큼도 큼을 그거 전화 영 그 놈 가심 아프게 그 돈 헤어먹을 생각들을 어떤 행 행 행신 거 어디 강 이를 해도 다 살아갈 방법이시 꼭 점 죄를 아니지 형 점 살아야 될 건데 이거 양 점 세상이 점 잘 살아 점져 편안하게 살아 점져 해도 이런 사기 치는 사람들 양 이선왕은 이거 양 원 살아가기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만 배우다기 경허니까 경 아는 척더를 허질 말란 말야 나처럼 늑계가 왕 미신 뭐 컴퓨터에 창을 여슈에 문 집이 창문 요랑 창문 요라 써요 영 허고 거렁청은 납떨을 해보려야지 그니서 시키는 양 시키는 족족 경허니까 아방은 다행이오다기 왜 아방은 첨 아방 통장에 돈을 털어 가진 애도 첨 통장 안에 돈이여서 난 이거 미신 수법이니 미신 발전된 수법이니 친화된 수법이니 영 아방신디 첨 접근 애도 아방 통장에 돈 털지느단 그 사람들도 금착할꺼우다기 아이고 영 돈 얻은 사람도 세상이 쉽 구나여 지금 다행이라는 거냐 사람을 맨쭈아 보는 거냐 맨쭈나마나 사기당을 이래 너시는 난 그건 원 걱정을 아니 좀 쓰다만은 아이고 개나저나 이거 할망하르망들 뿐만이 아니고 이거 뭔들 조심을 해야되죠 이거 양 사기당은 사람들 영 알아보 난 난 뭔 이거 원 연령이신 늑신네들만 이거 몰란게 사뭇 당해염구나 이 노릇을 얻던 어리 허당분한 젊은 사람들도 이거 제법 이거 넘어간 참 이거 저 신고들 허몽 울멍시르멍해 임진임수기 말을 허다그네 갑자기 왼짝들에 확 돌아불지마랑 난 털어먹을 것도 어신인 인간이니까 왜 거기까지 행 설러부나 걔 걔 통장에 걔 돈이 없고 아방 연날도 서뭇 그 통장에 저 돈 30만원만 놔주면 저 민혁도 미두허구 저 돈 30만원만 해주면 그거 시제아니허형 엉긍해도 나도 통장에 헛설 돈 들었지 그 미두허으로 나 어떤 사라보컬라 멱태전이도 30만원 30만원 금고에 간 아방 이름으로 더 크게 통장맹기랑 안내 난 아방 몇분만이 그건 노경먹읍대가 아이고 그때도 해주려는 서무 통장 매왕 안내 나도 난 그거 금고 문덕기 전 30분 전이 간 먼 초잔 그자 그날 그자 휘화장장 다 노강 아이고 그날도 나가 말을 안이어진 라면 아니여는거주 헐말로성 아니여는중 아람쓰가 다 노경 돈 10원이라도 놔두주 그 금고에 부치롭지 아니여여 아이고 삼촌 여자삼촌 알미는 어떤거고 난 내벌레너먹 왜 울러멍 그 아이시리도 소설 썸나 소설이나 마나 기승전기를 맞게 감수다 걱정하지 맙수게 그 30만원에 다 노경먹어둔 미신거 통장에 번쩍이주 오늘 뭐 정답이 두개부분 쎄 녹인인줄 알겠다 녹여 녹여 녹여농여 족족거라나 이 전화 금융사기 아니다노예 그사람네 전화에도 음식 털어먹을게 있어서 털어갈거주게 나가 인형을 털어먹겠다 왜 고작사기 고작사기 신이 자꾸 털어먹을거 쎄 고작사기